코로나19 여파에도 연일 호황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어젯밤 급락했습니다. 상승세를 이끌던 애플과 테슬라든 기술주의 급락이 원인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수익을 실현하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상승장이 이제 끝났다는 신호인지 미국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미국 증시가 지난방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96% 떨어진 11,458.10으로 마감했는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등도 모두 급락했습니다. 기술주 폭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가가 올 들어 500% 치솟은 테슬라는 9%나 떨어졌고 언택트 최고 수혜주인 애플도 8% 폭락했습니다. 특히 사흘 연속 급락한 테슬라의 경우 한국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가 10대 주주와 비슷한 4조 원 안팎이어서 국내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와 계리를 보여온 미국 증시의 이상과열이 제자리로 식어가는 과정에 초입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선방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를 동학 개미들이 고스란히 받아내며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